4. 다리야 알렉산드로보나는 브라우스를 입고 머리채를 돌돌 말아 핀으로 뒤꼭지에 틀어붙인 허수한 몸차림으로 여러가지 물건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방 한가운데서 문이 열려진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인가 골라내고 있었다. 5. 한때에는 숱이 많고 아름답던 그 머리도 이제는 볼나위 없이 성그러지고 얼굴은 여유여 살이 쭉 빠졌는데 무엇에 즐겁한 듯한 커다란 눈은 한층 더 두드러져 보였다. 6.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돌리는 주쯤 손을 멈추고 문쪽을 힐끗 돌아보면서 짐짓 엄격하고 경멸해차 표정을 지어보려고 헛된 노력을 하였다. 7. 돌리는 자기가 남편을 두려워하며 또 남편과의 대면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8. 그는 방금 전까지도 이 사흘 동안에 벌써 열 번은 더 벼르고 벼르면서도 끝내 못한 일. 9. 아이들과 자기 짐을 추려가지고 친정어머니한테로 도망쳐가려는 그 일. 늘 단행하려고 해보았으나 이번에도 막상 그럴 결심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9. 그렇지만 지금도 그 전에 매양 그랬던 것처럼 돌리는 사태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10. 무슨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여 남편에게 벌을 주고 수치를 주며 하다못해 남편에게서 받은 쓰라린 고통의 몇 분의 일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속으로 다지었다. 10. 돌리는 아직도 남편에게서 기어이 떠나버리리라고 혼자 중얼거렸으나 그러면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11.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11. 왜냐하면 돌리는 그를 자기 남편으로 삼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으로 되어 좀처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12. 뿐만 아니라 이곳 자기 집에서 다섯 아이들을 돌보아주기가 바쁜 형편인데 이제 그들을 모두 데리고 친정계를 가는 날에는 애들에게 더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돌리는 느끼고 있었다. 13. 그렇지 않아도 이 사흘째 막내 똥이는 좋지 못한 수프를 먹어 탈이 났고 또 다른 아이들도 이제는 식사를 거의 번지다시피 하였다. 14. 돌리는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15. 하나 그러면서도 역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옷가지를 갈라싸며 기어이 떠나려는 사람처럼 차비를 하였다. 15.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돌리는 얼른 옷장 서랍 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척하였다. 16. 그러다가 남편이 바로 곁에 다가온 후에야 비로소 그를 돌아보았다. 17. 그러나 엄격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려던 그의 얼굴은 그만 당황함과 고뇌의 빛을 띄고 말았다. 17. 돌리! 남편은 겁을 먹은 목소리로 나지게 불렀다. 18. 그는 어깨죽지에 목을 파묻고 될수록 가련하고 공손한 태도를 지어 보이려고 했으나 여전히 그의 전신은 생기와 건강의 빛을 내뿜고 있었다. 18. 돌리는 민첩한 눈처리로 생기와 건강에 넘치는 남편의 모습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끗 훑어보았다. 19. 그래 저 사람은 행복하고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지 하고 그 여자는 생각하였다. 19. 그런데 나는 그리고 저 사람의 이 호인다운 게 나는 질색이야. 19. 세상 사람들은 이 점을 가지고 저 사람을 모두 좋아하고 또 칭찬도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의 이 호인다운 게 밉살스러워 죽겠어. 19. 그 여자는 입술은 굳게 닫히고 신경질적인 창백한 얼굴에서는 바른 쪽 뺨이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켰다. 20. 왜 그러세요? 하고 돌리는 자기 음성 같지 않은 가슴에서 짜낸 듯한 재빠른 목소리로 말하였다. 21. 돌리!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은 다시 한번 불렀다. 21. 안나가 오늘 일이 온다오. 22. 그래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그를 만날 수 없어요. 23. 이렇게 돌리는 톡 쏘아붙였다. 24. 하지만 그럴 수야 있소 돌리. 25. 저리 나가세요. 썩 나가요. 25.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리는 고래거래 소리를 질렀다. 26. 이 고함 소리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우러나온 듯 하였다. 27. 스제빤 아르까지 이치는 자기 혼자 아내의 일을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태어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28. 마뜨웨이의 말과 같이 만사가 순조로에 해결되려니 기대할 수도 있었으며 천연스럽게 앉아서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할 수도 있었다. 29. 그러나 정작 고통과 고뇨에 시달린 아내의 얼굴을 대하고 운명에 모든 것을 내맞겨버린 그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자 그는 불현듯 숨이 막히고 무엇인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으며 눈에는 눈물이 핑돌았다. 29. 아 내가 무슨 짓을 했담. 돌리 제발 부탁이오. 사실 난… 30. 그는 오열의 목이 메어 그 이상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30. 돌리는 옷장 문을 탁 닫아버리고 흘끔 그를 쳐다보았다. 31. 돌리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그저 잘못했소. 용서하오. 지난 9년간의 생활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용서해주오. 그 순간적인… 순간적인… 31. 돌리는 눈을 내리깔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 나오려나 하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였다. 31. 마치 어떻게든지 자기 추측이 공연한 오해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었으면 하고 남편에게 애원이라도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31. 순간적인 실수로… 31. 그는 이 말로 겨우 입을 떼고 다시 말을 이유려고 했으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라도 한 듯 31. 돌리의 입술이 또다시 꽉 다물어지고 바른쪽 뺨이 바른쪽 뺨의 근육이 또다시 푸들푸들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31. 나가세요. 저리 나가요. 32. 그 여자는 더욱더 찌해지는 듯한 목청으로 소리를 질렀다. 32. 그리고 실순이 무어니 하고 그 따위 더러운 말은 그만두세요. 33. 돌리는 방에서 나가려다가 갑자기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의지하였다. 34. 스제빤 아르까지 이치는 얼굴에 긴장을 잃고 입술이 부풀어오르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화해졌다. 34. 돌리! 35. 참다못해 끝내 훌쩍훌쩍 울음을 삼키며 그는 겨우 말을 하였다. 35. 제발 부탁이니 애들 생각을 좀 해주오. 애들이야 무슨 죄가 있소. 잘못한 건 나지. 그러니 나를 욕하오. 속죄의 방법을 가르쳐주오. 36.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고 할 용의가 있소. 내가 잘못했지. 말할 여지 없이 내 잘못이지. 하지만 여보, 돌리. 제발 용서해 주오. 37. 돌리는 펄쩍 주저앉았다. 스테판 아르까지 이치의 귀에는 아내의 핥닥거리는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말할 수 없이 아내가 치근한 생각이 들었다. 38. 돌리는 몇 번이나 말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38. 당신이 애들 생각을 한다는 건 그저 애들을 데리고 놀기나 하자는 생각뿐이지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애들의 앞길이 이젠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39. 하고 돌리는 이 사흘 동안에 몇 번이나 혼자 속으로 분명히 되풀이한 말 가운데서 한 가지를 말하였다. 40. 돌리는 남편을 앞서와는 달리 당신이라고 퍽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였다. 41. 그리하여 그는 감사의 뜻을 담은 눈매로 아내를 쳐다보면서 손을 주려고 한 걸음 다가섰다. 42. 그러나 돌리는 징그러운 듯 흠칫 뒤로 물러섰다. 43. 나는 애들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겠어요. 44.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애들을 구할 수 있을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45.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나가야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방탕은 아버지 곁에 남겨둬야 할지. 46. 그럼요. 방탕은 아버지 아니고 무엇이에요? 어디 말 좀 해봐요. 47. 그런,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한 집에 살 수가 있어요. 47. 아무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 말해보세요. 그럴 수가 있는가요? 48. 목청을 돋구어서 그 여자는 말을 꼭 씹었다. 49. 나의 남편이, 나의 여러 여린 것들의, 나의 여러 어린 것들의 부친이라는 양반이 내 자식들의 가중교사하고 치정관계를 맺었으니, 글쎄. 49. 그럼 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오?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남편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점점 더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가련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49. 에휴, 징그러워요. 생각만 하여도 지긋지긋해요. 50. 하고 점점 더 부어가 나서 돌리는 고함을 질렀다. 51. 당신이 흘리는 건 눈물이 아니라 맹물이에요. 당신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51. 당신에겐 인정도 없고 고생한 품성이라곤 털끝만치도 없어요. 52. 당신은 내겐 보기도 더럽고 징그러운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52. 그럼요. 영,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이에요. 53. 하고 고통과 분노의 치를 떨며 돌리는 자기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무서운 이 남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었다. 54. 스테반 아르까지 이치는 얼음얼음 아내의 얼굴을 살피었다. 55. 그런데 아내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의 기색은 그를 몹시 놀라게 하였다. 55. 그는 아내에 대한 자기의 연민의 정이 오히려 아내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55. 돌리는 남편의 태도에서 자기에 대한 동정은 보았지만 사랑은 찾아보지 못하였다. 56. 아니야. 아내는 나를 증오하고 있어. 용서하지는 않을 거다. 57. 스테반 아르까지 이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57. 이건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야.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58. 바로 이때 다른 방에서 아마 넘어지기나 한 모양인지 어린애 우는 소리가 났다. 58. 돌리는 잠깐 귀를 기울이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부드럽고 59. 그 여자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하는 듯 몇 초 동안 멍청하니 서있더니 이윽고 제정신이 든 듯 얼른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 나갔다. 59. 하지만 아내는 내 아이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60.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순간에 아내의 얼굴 표정에 나타난 변화를 알아본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60. 바로 내 아이를.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나를 증오할 수 있단 말인가. 60. 돌리. 한마디만 더. 하고 아내의 뒤를 따라 나오며 그는 말하였다. 61. 그렇게 내 뒤를 쫓아다니면 하인들을, 애들을 부를 테요. 당신이 비열한 인간이란 걸 모두가 알도록 말이에요. 61. 난 오늘로 나가버릴 테니 자기 좋은 년을 여기 데려다 실컷 살아요. 62. 그러더니 돌리는 쾅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63. 스테바 나르까지 이치는 후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한 번 쓱 문지르고는 천천히 문쪽으로 향하였다. 63. 원만이 해결된다고 마뜨웨이는 말하지만 대체 어떻게. 내겐 그런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데. 64. 아, 참 이런 난처한 일이라고야. 64. 그리고 어쩌면 사람이 그리도 야비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64. 이렇게 그는 아내의 보안 소리와 비열한 인간이니 좋은 년이니 하던 말을 돌이켜 생각하며 혼자 소리를 하였다. 65.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한여들의 귀에까지 들렸을지도 모르겠군. 65. 말할 나위 없이 치사한 일이다. 이런 망측한 일이라군. 65. 스테바 나르까지 이치는 몇 초 동안 혼자 서서 눈을 닫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66. 그리고는 힘껏 가슴을 펴고 방에서 나갔다. 66. 금요일이었다. 66. 식당에서는 독일인 시계사가 시계를 들고 있었다. 66. 시계를 틀고 있었다. 66. 스테바 나르까지 이치는 분초의 어김도 없이 정확한 이 대머리 독일인을 두고 자기가 한 농담. 67. 저 독일인은 평생 시계를 틀도록 자기 자신도 걸려있다. 67. 고 한말을 상기하고 넌지시 웃음을 띄웠다. 67. 스테바 나르까지 이치는 재치있는 농담을 즐겨하였다. 68. 하긴 어쩌면 원만이 해결되는지도 모르지. 69. 원만이 해결된다. 거 괜찮은 말인데. 69. 어디 가서 한번 써먹어야겠군. 69. 마트웨이. 69. 하고 그는 소리를 질렀다. 69. 저 마리아하고 둘이서 객실을 잘 거두고 안나 아르까지 예브나를 맞이할 차비를 해두게. 69. 부름을 듣고 나타난 마트웨이에게 그는 이렇게 일렀다. 69. 알아들었습니다. 70. 스테바 나르까지 이치는 슈바를 입고 현관으로 나왔다. 70. 저 식사는 댁에서 안나익씨겠는지요? 배웅하러 나온 마트웨이가 묻는 말이었다. 70. 그때 가보아야지. 그리고 참 돈이 필요할 테니 이걸 받아두게. 70. 하고 지갑에서 10루블리짜리를 꺼내주면서 그는 말하였다. 70. 그거면 잘하겠나? 70. 잘하고 말고 간에 이걸로 어떻게 해약지요? 70. 하고 말하면서 마트웨이는 마차 문을 닫고 현관의 층대로 물러섰다. 70. 그러는 사이에 한편 돌리는 우는 애를 달래여 진정시킨 후 마차 소리로 남편이 외출한 것을 알고 다시금 침실로 돌아왔다. 71. 이곳은 돌리에게는 골머리 아픈 여러가지 살림살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신처였으며 거기를 나서기가 바쁘게 청가신 일들이 그를 애워싸는 것이었다. 72. 방금도 돌리가 아이들 방에서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벌써 가정교사인 영국여자와 마뜨료나 필리모브나는 산보 갈 때 아이들은 무슨 옷을 입히라는가? 우유를 먹어도 좋은가? 73. 우유를 먹여도 좋은가? 다른 요리사를 드리러 사람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등 그가 아니고는 아무도 확답을 줄 수 없는 긴급한 질문을 이것저것 내놓는 것이었다. 74. 아이 그만들 해두어요. 귀찮아 죽겠네. 75. 이렇게 말하고는 돌리는 침실에 돌아와 방금 앉아서 남편과 이야기하던 그 자리에 다시 걸터앉았다. 75. 그리고 뼈만이가 앙상한 손가락에서 가락지가 거의 빠져나오려는 파리한 두 손을 깍지껴준 채 금방 있은 대화를 자초지종 기억 속에 더듬어보기 시작하였다. 76. 떠나갔군. 한데 그 여자하고는 대체 어떻게 결말을 지었을까? 돌리는 생각하였다. 76. 설마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지? 어째서 내가 그걸 물어보지 않았는지. 그건 그렇고 화해는 할 수 없어. 없고 말고. 설사 우리가 한 집에 그냥 남아있다 치더라도 우린 영남과 같으니까. 영원히 남남길이지. 77. 이렇게 돌리는 다시금 자기에게 있어 입 밖에 내기도 무서운 이 말을 각별히 의미심장하게 되풀이하였다. 77. 하지만 내가 얼마나 그 이를 사랑하였나. 어. 얼마나 내가 그 이를 사랑하였다고. 얼마나 사랑하였던가. 또 지금은 그래. 내가 그 이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 전보다 곱절도 그 이를 사랑하는 것이나 아닐까.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78. 하고 돌리는 생각을 시작하였으나 마뜨료나 필리모브나가 문틈으로 불쑥 얼굴을 들이미는 바람에 그만 자기 생각을 끝까지 더듬어갈 수가 없었다. 78. 부디 우리 오라비를 데려오도록 일러주세요. 하고 마뜨료나는 마라였다. 음식을 꽤 잘 만드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또 어제 모양으로 저녁 6시가 되도록 애기들이 식사도 변변히 못하시겠어요. 79. 그래. 그럼 좋아. 내 곳 나가서 좋도록 할 테니까. 근데 참 신선한 우유를 가지러 보냈나. 80. 이렇듯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나날의 분주한 살림살이 걱정에 잠기어 그 속에 일시 자기의 슬픔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80. 이렇듯 다리아 알렉산드로블라 80. 이렇듯 다리아 알렉산드로서